이제 저 체험센터 안에서 우리 농산물, 콩이나 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계절로 떡 만들기, 딸기나 토마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딸기 인정리 만들기도 하고 또 콩도 우리 여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실제 이제 지금 환경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스팩을 가지고 재사용을 해서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실내에서 체험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캠핑장에 열 개가 있어요. 캠핑장 운영하고 저기에 파란 그물막이 있어요. 반대면 청년들이 와서 풋살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서 저희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부녀의 동아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체험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는 지금도 문제하고 있지만 전어회, 이 바다에서 잡은 전어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 직접 농민들이 농산물, 야채나 모든 걸 이용해서 저기서 전어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떨체로 잡아보는 체험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전어회 판매를 해요? 네. 거북선과 이순신과 이 마을과의 연관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집 한 개 마을이 아니고 네 개 마을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거북선 마을로 하자고 됐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도로가 최초 거북선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효과라고는 학생들이 오면 거북선 마을에 대한 사천 회전에 대한 성리, 처음으로 거북선을 출전을 시켜서 성리를 거동보실하는 데 대한 그런 거,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리더십이나 효성 이런 걸 해서 간단히 이제 학생들한테는 교육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 사람들은 놀러 오세요라고 하려면 뭘로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사람들이 여기 오기 이유가 뭐예요? 이번 주에 올 수 있는 거? 이번 주말에 여기 오는 좋은 이유. 이러저러 하니 이번 주말에 여기 오시고요. 우이소하고 할 만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음식 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대체의 상품 없이 전어회를... 전어회를 먹으래요? 네, 전어회에 대한 홍보를... 지금 현재는 상천부항, 대부항, 무슨항, 무슨항, 다 제끼고 여기 와서 먹을 이유가 없어요? 네, 있어요. 우리 농산물로만 하는 모든 깻잎, 상추, 양념장, 모든 또 기본 나가는 밑반찬 이런 게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 삶아서 나가고 감자 삶아서 나가고 콩, 이거 맞춰서 콩, 달걀 삶아서 나가고 잠깐만요, 선생님, 열심히 하셨는데 수업을 안 들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전어회를 먹으러 오라고 했으면 전어회가 메인이야, 주변 반찬이 메인이야. 아니요, 전어회는 어디든지 다 똑같은데... 전어회는 그냥 노말한데 깻잎이 우리 거니까 먹으러 오세요. 그럼 여기 그거 먹으러 올 이유가 있세? 아니죠, 메인은 전어회에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거 제끼고 여기로 오지. 주민들이 우리가 직접 잡은 전어회라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직접 잡은 거 같지 않아. 제가 직접 안 잡았지.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배가 없는 게 어디서 잡은 거야? 배 있어요. 대포항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대포항에. 그려놓고 있고, 우리는 조합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법인이. 잠깐, 잠시만요. 그 구성이 한 분이 배가 있어요. 이 마을은 이렇게 해서는 결코 성공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을 못 하고 있어요. 언제 맞죠, 언제 이래.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말아서 때렸잖아요, 먼저. 뭐라고 지들 하시는 거 보고는 정말 어르신 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야 되니까 이것도 봐. 전어회가 좋은 일 먹으러 오세요 하려면 전어회에다가 집중해야지. 안 그래요? 나머지 우리 동산물이니까 전어회는 다 별반 차이 없는데 용감할 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냐고. 근데 솔직하신 건 맞잖아. 여기 대포항이 솔직한 게 솔직하다고 여기까지 먹으러 오냐고. 좀 무방하면.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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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우리는 전어 수두칸이 일반 횟집에 있는 수두칸하고 틀리고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상소 공급을 하면서 매일 우리들이 바다에 싸고 오는 전어가 풍고 있는 안에 있는 안 좋은 이물질을 뱉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 직접 다른 데는 가면 바쁠 때 기계는 반을 쓸고 사람 손 반을 쓸고 쓸 것 같고 드릴 때 우리는 직접 팍 갈려서 오 예 좋습니다. 촤타라인 야 살아의ный워치 virtual молolis게 히히 하고 ㅋㅋ 풍아 os 팔. 쫙 أ os falar 해서 입에 들어가고ρώ 훈련 좀 들어. 내려に한ures 차 côté의 успех synchronous principal 선생님 잘 했으세요? 아ags 잘aya Гл represent OK 지금처럼 말해야지, 그래 한번 가볼까 하잖아. 피드백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어요. 반장님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 교육도 한번 초청하셔야겠어요. 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선생님한테 받아야 돼. 소멸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받아야 돼. 그럼 좋아. 일단 말이 기술센터 미래노우크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럼요. 자,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결실적으로 오게 하려면 지민이 말씀대로 저 수조권을 다 받아야 돼.